안녕하세요. 저는 힙합 방문하고 있는 백지혜수리학교 2학번 20살 앰프의 이민지입니다. 학원에 걸스 힙합이 너무 멋있어서 허니제이 분이랑 유리혜 분을 보면서 봤는데 학원에서 더 선생님들께서 힙합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보니 그 문화가 너무 좋고 힙합 프리스타일이 더 빠져서 지금은 힙합 중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중3 때 할인예고 2살을 했는데 결과는 떨어져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더욱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성장해서 2020년도에 백지혜술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추는 춤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연구하는 춤이고 힙합에 다양한 맛을 내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여성적인 공걸과 로링이 퓨지스 같은 그루그한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춤추고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니가 너무 멋있어서 간지나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힙합의 자유가 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음 자유로운 힙합이 좋구나. 학교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학교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제 처음에 많이 불안해서 그걸 하고 싶어요. 네 보여주세요. 댄스 로맨스를 진앙만 엄청 많이 들어봤지만 이번엔 처음 해보는데요. 너무 떨리지만 제가 준비해왔던 것을 친구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제가 연습해왔던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편하게 물어봐주시고 그냥 언니처럼 선생님보다는 언니처럼 언니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